영등포구 가족센터가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심리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가정이 대상이며 상시지원되는 개인, 가족상담의 경우 주 1회 50분씩 기본 6회기로 진행됩니다. 임신, 출산, 갈등 상담의 경우 주 1회 50분씩 기본 10회기로 진행되며 대면, 화상, 찾아가는 미술치료 등의 방식이 적용됩니다.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센터로 전화신청 후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